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각 나라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린스찬, 김수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수찬씨가 가요 무대에서 이채윤씨와 쭈앤무대를 선보여 화제였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이채윤씨는 김수찬씨와 함께 박재란님과 이앙일님의 행복의 샘터를 열창했습니다. 특히 이채윤씨는 깔끔한 화이트 컬러로 김수찬씨와 커플룩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두 사람은 서로의 시선을 맞추며 노래하는 등 남다른 케미를 과시해 역대급 듀엔무대를 완성시켰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수찬씨가 목관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밝혔는데요. 지난 11월 3일에 방송된 SBS 러브 FM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에서는 DJ 나르샤씨와 함께 김수찬씨가 출연을 했는데요. 이날 나르샤씨는 오늘 수찬씨가 꽁꽁 싸매고 왔다. 뭐 얼마나 춥길래 꽁꽁 싸매고 왔나 했는데 지금 당장 히말라야 정상을 찍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김수찬씨는 요즘은 노래를 매일 해야 하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목관리를 잘해야 한다 라며 드라이브인 콘서트나 랜선 공연이 많이 자리를 잡았다. 예전에는 노래할 일이 별로 없고 말하거나 리액션이 많았는데 노래 부르는 스케줄이 하나 둘씩 들어와 목관리에 신경쓰고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DJ 나르샤씨는 팬분들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싶다. 많이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김수찬씨는 팬클럽 찬이 사랑을 자랑했습니다. 이날 한 청취자는 김수찬씨가 출연하는 토요일 일요일 공연을 연속으로 다녀왔다. 하두 소리를 찔러서 목이 잠겼다. 프린수찬 너무 멋지다. 아직도 앓고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DJ 나르샤씨는 공연을 이틀 연속으로 다녀오셨다고 한다. 이 정도면 찐팬이다 라며 감탄했는데요. 김수찬씨는 서울시에서 한 공연도 있었고 드라이브인 콘서트에서는 차가 한 3천대 정도 있었다. 특히 저희 찬이 사랑 팬분들은 차를 튜닝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 제 풍선이나 조명, 플랜카드를 달고 계신다. 무대에서도 잘 보인다 라며 제 별명이 찬미안이다. 시력이 양쪽 다 1.5다. 팬들을 다 찾아낸다 라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들은 DJ 나르샤씨는 수찬씨가 요즘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할까 싶다. 항상 팬분들이 곁에서 응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 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수찬씨가 이번 트로트 페스타 콘서트 연습에 매진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오는 7일 오후 2시와 7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트로트 페스타 콘서트의 전국 투어 첫 공연을 위한 연습 현장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는 트로트로스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멤버 김수찬씨, 나태주씨, 유지광씨, 신인선씨는 물론 SBS 트로트 신이 떴다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설운도님까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로트 페스타 콘서트 연습 현장은 연습이라기보다는 트로트 선후배들이 만난 축제의 분위기에 더 가까웠다는 후문이었는데요. 대선배 설운도님의 개인곡 연습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트로트 4인방은 코러스와 함께 직접 댄스까지 선보였습니다. 특히 김수찬씨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섬은 울릉도, 독도, 설운도라며 대선배에 대한 응원과 함께 재치있는 멘트로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전체 무대에서는 설운도님의 진두지휘 아래 각각의 파트와 동선, 애드리브까지 세밀하게 짜는 모습을 보여주며 연습에 열중했습니다. 한편 트로트 페스타 전국투어 콘서트 첫 공연은 오는 7일 오후와 2시와 7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가 되며 현재 인터파크와 티켓 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연습하고 노래 부르고 계시는 김수찬씨, 목관리,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프린스찬 김수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